좀 기다려야 되겠다 들어오는구만 근데 댓글이... 더 많이 못 보나?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드디어 제가 월드컵 개막식 오프닝 하고 왔습니다 이야 여기 호텔 측에서 여기도 준비해 줬어요 뭐예요? 드림홀, 이게 좌우 반장이 드림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시차적응은 뭐 굉장히 빠르게 하루만에 전환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 올 때 이제 리액션에서 10시간을 자서 바로 마쳤습니다 아무튼 저도 저도 무대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긴장을 다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긴장 사실 안 했습니다 긴장 안 했다만 솔직히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긴장을 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무대를 이제 하고 내려오니까 네 네 내가 그래서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뭔가 제가 제가 그 안무를 여기 와서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도 아니고 한 며칠 남았을 때지 그 마지막 마지막 커러스 때 사비인가 커러스인가 그때 하는 안무는 직접 이제 무대 전날에 배웠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영상 보고 따서 여기 좀 제 색깔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잘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동선이나 좀 그런 부분 아쉬운 거 보완하고 전날에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에서 맨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씻고 나서 딱 노래 틀어놓고 혼자서 그거를 해봐요 런스루를 해봐요 리허설을 딱 그리고 막 새벽 6시에 자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막 그 사진이 좀 돌아다녔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놀고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좀 솔직히 말해서 만족 만족했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큰 실수 없이 좀 조금이라도 즐기면서 하지 않았나 잘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힘도 많이 됐었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때문에 긴장을 해서 긴장이란 단어들을 계속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들도 그 몰래서 응원을 해줘가지고 멤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모니터리를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아휴 네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십시오 아우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안 나왜 이렇게 어색하지 잠시만요 좀 당을 좀 고쳐놨겠습니다 준비해주셨는데 또 맛을 봐야죠 여기 사람들이 아주 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아주 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시간으로 7시 비밀이 타서 아마 밤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을까 맛있습니다 맛있으라고요? 응 맛있습니다 저 괜찮았나요? 네 근데 지금 모니터링 안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안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안하고 있어가지고 이니어로 뒷 목소리가 약간 리허설 때보다 좀 안 들렸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안 들렸어요 잘 잘 그래서 모니터링 안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탈은 물은 피부에 잘 맞냐고요? 네 괜찮은 코 그리고 여기 물이 되게 신기한 게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요 이렇게 빨리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빨리 마르던데요 물이 그래서 씻고 나서 머리에 이제 막 뭐 에센스 다이너로 뿌리고 드라이기로 한 팍 하면 막 금방 팍 마르던데 되게 좋았어요 머리 자를 계획이냐고요? 제가 이제 당분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스케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또 길러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자를 건데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길러봐야죠 딱 길렀을 때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냐 솔직히 원하는 느낌도 없는데 길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길러보고 좀 괜찮으면 이렇게 유지하던가 아니면 별로면 그냥 자라던 것만 해야지 밥은 이제 곧 먹을 겁니다 네 아침에 그거 여기 아침 그 호텔 조식 그것만 먹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그때 아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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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우리나라 선수분들 뵙고 왔습니다 사진이 떴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많은 게 떠 있더라고요 시간이 다르니까 진짜 선수분들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세요 진짜 솔직히 무대 한 것보다 그 무대 긴장도 보다 선수분들 만나기 직전에 긴장도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앞에서 딱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키가 막 엄청 크시더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또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훈련하셔야 되니까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냥 좀 다치지 마시고 연습한 대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드리고 저는 이제 티셔 유니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그거 받고 왔습니다 되게 멋있으셨어요 진짜 파이팅 나도 이제 파이팅 했으니까 이제 난 좀 쉬어야 돼 아무튼 이 말 이 말 네 네 그 뭐 이 말을 하려고 롤러코스터 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고 계셔서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을 하려고 네 왔고요 아무튼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주신 우리 모든 아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음 음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배고파요 진짜 너무 빠르다 뭐 읽을 수가 없다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드리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안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